안녕하세요. 바른미디어 조미듐입니다. 오늘은 중독에 대한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착각 중독에 빠지는 출발점입니다.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질까? 왜 사람들은 알콜, 도박 등에 의존할까? 라는 질문을 할 때 이것 때문입니다. 라고 한가지 답만을 내려놓을 수는 없거든요.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사회심리학적 요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. 엮이는 과정,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결핍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고 중독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. 착각은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. 이 착각이 왜 중독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인지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혹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가장 큰 두가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? 바로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거든요. 특별히 10대들은 또래 압박에 시달리죠. 또래 집단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서 피어프레쉬라고 하잖아요. 또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권유를 하니까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흡연을 시작하죠. 그런데 인생의 첫 담배는 쓸까요? 달까요?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쓰죠. 일본의 의학 박사 이수무라 다케씨는 뇌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니코틴은 어지러움, 메스꺼움, 구토를 유발한다고 지적을 합니다. 당연히 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요. 또래 압박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쓴 담배를 끊기보다 조절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. 아 나는 이것을 조절할 수 있어.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. 마약도 마찬가지고요. 알코올,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 착각을 통해서 나타난 행위의 지속적인 반복에다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비정상적인 작용이 합쳐지면서 중독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도파민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. 오늘은 착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의 늪에 빠지게 만들거든요.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. 나는 달라, 나는 조절할 수 있어.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큰 착각이죠. 물론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100%가 중독에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. 항상 예외는 존재해요. 그런데 착각이 중독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요즘 청소년 중독이 굉장히 심하잖아요.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해서 억대 빚을 진 청소년 이야기도 듣고요. 수백만 원 빚진 아이들은 엄청 많고요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췄는데 돈을 벌죠. 재미도 있고 돈도 쉽게 굉장히 벌어요. 아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착각. 내가 가진 돈으로만 하고 안 되면 그만하지 뭐 라는 착각. 이것이 중독적 행위로 이어지고 결과는 수백, 수천, 수억의 빚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.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이 강력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. 특별히 아직까지 분별력이 부족한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이 지점을 꼭 인지하도록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착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.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.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